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시장 미국시장 한바퀴 더 돌아볼게요 오늘은 중국얘기가 더 많아요 미국얘기가 더 많아요 오늘 제가 미국얘기 할게 너무 많아서 중국 좀 짧게 좀 하겠습니다 별일도 없었고 오늘 미국얘기 한 3분의 1은 잘렸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슈들이 많아져가지고 다 한번 해보죠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단 중국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은 좀 혼자였어요 특별하게 아주 큰 등당은 없었는데 상해종합지수가 0.21% 올라서 3599 3600을 조금 하회했다가 회복하려고 하고 있고 심천성분지수는 약보합이고 항생이랑 항생테크가 조금 빠졌어요 항생이 0.45 항생테크가 0.65% 빠졌는데요 외국인이 한 후성광통으로 한 40억 위안 가까이 좀 매도가 오랜만에 나왔고 위안화 환율은 6.3963으로 그래도 다시 조금 절상이 됐습니다 6.4에서 다시 좀 떨어졌고요 오늘 전반적으로는 혼조세였는데 그나마 반도체 업종이랑 5G 업종이 조금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유들을 보면 뭐 별건 아닌데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확진자 막 증가하면서 거기에 패키징 업체 테스팅 업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았는데 오늘은 또 대만에 거기도 지금 못 잡잖아요 코로나 그래서 KYEC라고 하는 패키징 앤 테스팅 업체가 있다고 해요 여기가 이 직원들 확진자가 확 늘어나가지고 아이고 6월 4일부터 6일까지 조업을 중단했답니다 그 정도로 뭐 한두 명 나온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의 반도체 업종이 오늘 또 좀 강했는데 공급 차질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라고 뭐 그러니까 더 할 일이 많아지지 않겠냐라는 논리인데 마침 또 우리 김용건 위원 반도체 위원 나와있어서 이게 말이 되냐 서로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약간 센티멘트죠 이미 중국은 풀케파에요 풀케파인데 근데 어쨌든 그런 가뜩이나 이제 옆에가 조금 어려워지면 여기가 할 일이 더 있지 않겠냐라는 센티멘트 쪽이었던 것 같고요 5G 업종 요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글로벌하게 네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제 당국에서 제조업에 인공지능이랑 5G를 적용하는 로드맵을 곧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 공업인터넷이라는 얘기를 쓰던데 좀 약간 단어가 그렇죠 좀 올드하죠 그런 얘기 쓰면서 이 얘기가 조만간 이런 로드맵 발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상승이 두 업종에서만 나왔어요 음 그런데 조금 주말에 그 상승을 제안할 만한 뉴스는 그 보호예술 해제 문제가 중국 시장도 항상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팔 수 있는 분량이 생기는 거 특히 이번 주에 52개 상장사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조원 네 보호예술 해제된다 이런게 주말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70조원이 한 회사에요 CATL 음 이게 이제 CATL 같은 경우에 6월 10일날 9억 5,200만 주가 해제가 되는데 이 회사 총 주식수가 23억 3천만 주란 말이에요 거의 40% 당연히 대주주겠죠 창업자 외 5인의 물량이 보호예술 해제가 되는 건데 상장한 지 3년이 거의 다 돼가거든요 이 회사가 3년간 묶어놓은 게 풀린 건데 보호예술 3년씩 해요? 뭐 그 다르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제 우리는 보통 1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3년을 했던 건데 뭐 대주주니까 상관없지 않겠냐 한 쪽도 있고 최근에 보면 비아디나 여러 기업들 보면 조금씩 또 이걸로 자금 마련하죠 그 이 프로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은 이게 전부인데 그러니까 조금 파는 건 용서해 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으면서 오늘 CATL이 5.72% 좀 빠졌는데 그동안 굉장히 잘 갔잖아요 이거를 뭐 몰랐느냐 당연히 이미 예고된 스케줄인데 또 이런 게 있었고 주요 기업 중에 통일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실질적인 1등 기업인데 6월 8일이니까 내일이겠네요 2억 1,400만 주가 해제가 되는데 이 회사의 총 주식수는 45억 주 정도 되기 때문에 한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모펀드 물량입니다 3자 배정으로 가져간 물량이고 한 30% 이상 수익이 난 상황이어서 언제든지 추래될 수 있는 거니 그 정도 좀 주의를 하실 만한 내용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미국 선물은 다우존스만 좀 한 0.12% 올라가고 있고요 S&P500은 0.03 마이너스 나스닥은 0.18 마이너스에요 나스닥은 아까보다는 조금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목요일날 소비자 물가지수들 많이 기다리실 거고 그리고 이번 주는 연준위원들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연설이 없습니다 다음 주 15,16 FOMC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나와도 우리끼리 해석을 해야 되는 FOMC 이전에 일단 말 안 하고 그렇죠 곧 회의가 있으니까 네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발언이 금지되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WWDC라고 해서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새벽 2시 우리 시각으로 새벽 2시에 시작이 되고요 팀쿡의 키노트부터 시작이 될 거고 일단 나온 뒤에 내일 혹시 또 전달할 거 있으면 저희 애플 담당하는 유영호 의원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서 알려드릴 텐데 예상되는 거는 맥북 프로 신형 나오는 거 그리고 iOS 15 버전 나오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AR, VR 관련 업데이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고요 초대장에 보면 거기 있는 캐릭터가 안경을 끼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추측이 있고 또 어떤 언론 부대에서는 혹시라도 애플카 얘기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개발자 회의니까요 원래는 제품을 공개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가끔 공개를 해왔고 맥북 프로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미국에서 중요한 일정은 바이오 업종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네 일전에도 저희 당사 김승민 의원이 나와서 몇 번 얘기했던 건데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아두카노맘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오늘 FDA에서 허가를 내던지 거절하던지 하는 기한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요 이게 세계 최초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허가가 나느냐 라는 분수령인데 이거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2016년에 FDA로부터 신속 심사 대상이 지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기대감이 좀 생겼던 건데 이게 2019년 3월에 임상 3상을 하다가 바이오 업체들 이런 거 가끔 하거든요 외부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임상이 계속 진행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했는데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개발이 중단이 됐었어요 19년 3월에 그런데 19년 10월에 바이오젠에서 개발 재개를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분석 결과가 잘못됐다 우리가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보니 의미가 있다 이러면서 재개를 했고요 3상을 마치고 나서 이제 FDA에 자료를 넘겼죠 그리고 작년 11월이네요 이제 FDA 심사위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터뷰를 해서 승인에 부족함이 없는 데이터인 것 같다 그래서 그날 43%가 올라갑니다 하루 만에 그런데 그 다음날 장이 끝나고 그 다음날 한 7% 조정을 받는데 FDA 자문위원회가 열리거든요 이제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지만 자문을 하는 겁니다 11명 중에 10명이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한 명도 불확실하다 해서 반대 최종 의견이 나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그럼 부족함이 없는 데이터라고 했던 그분은 그 사람은 심사위원이고 사실은 더 중요한 사람이죠 이건 자문위원회고 자문위원회에서 그런데 거의 전원일치로 부족한 판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날 한 30% 빠지면서 결국에는 그 43% 오르기 전에 주가보다 더 떨어져요 그런게 나오면서 원래는 올해 3월 7일이 허가 승인 기한이었는데 FDA에서 3개월 연장을 하면서 추가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좀 더 보겠다는 건데 승인 가능성이 있느냐 미국의 아이비들도 바이오 애널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예상을 하고 보니까 UBS에서는 60%의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BTIG라는 증권사가 있대요 거기서는 70% 보고 있고 오펜하이머에서는 원래 33%에서 50%를 올렸고 벤코브 아메리카에서는 25%의 확률을 보고 있습니다 75%는 안 될 것이다 보고 있는데 증권과 죄송합니다 증권과는 반반이에요 그런데 의사들 있죠 실제로 이거를 처방하게 될 의사들은 한 60% 초반 정도의 확률로 되지 않겠느냐가 우세합니다 그런데 더 우세한 세력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99.99% 확신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이오젠 회사예요 여기는 이미 생산시설 다 갖춰놓고요 미국의 수백개 사이트에 이미 판매 거점까지 다 마련을 해놓고 네 허가가 떨어지면 내일부터라도 바로 영업에 들어갈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하려고 이러나 그런 상황까지 허사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요 약간 허가를 압박하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환자들도 굉장히 이걸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도요 자문위원회에서 부정적 의견을 뒤집고 승인이 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김승민 의원 얘기로는 그때도 심사기간 연장을 한 차례 하면서 데이터를 더 보고 이렇게 된 적이 있어서 좀 기대를 하는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뭐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봐야지 알겠지만 승인이 됐을 때와 거절됐을 때 파장이 좀 있을 거니까 그걸 또 물어봤어요 저희 김승민 의원한테 그러니까 승인이 된다면 일단은 데이터는 좀 부족해요 부작용도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된다면 이거는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치매에 대한 치료제의 필요성을 FDA가 굉장히 인정을 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후속 기업들 왜냐하면 빅파마들이 줄줄이 실패했는데 아직도 도전하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효과 그리고 지금 바이오 업종이 어쨌든 글로벌하게도 약간 침체되어 있어요 그런 업종에 대한 센티멘트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이거 이제 알츠하이머가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단백질이 뇌에서 뭉쳐가지고 굳는 현상 그러면서 뇌에 손상을 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으로 하는 이제 항체 치료제거든요 이걸 억제하는 건데 이것도 이 아두카누맘이라고 하는 것도 일본의 에자이라는 곳과 바이오젠이 같이 개발했는데 얘네 둘이서 BAN2401이라고 또 후속 또 이런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있고요 일라이릴리에서 도나네맘이라고 지금 이상을 지금 마친 그런 것도 있어서 이쪽 업체들이 한번 좀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요 이 아밀로이드 베타 말고 타우라는 단백질이 진짜 더 큰 원인이다 그래서 이거를 타겟으로 하는 이 치료제를 또 개발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 역시도 바이오젠 일라이릴리 그리고 앨브비가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만약에 거절된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일단 바이오젠은 박살이 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젠은 어쨌든 그래도 한 40조 원 정도 되는 큰 기업인데 신약이 이미 고갈됐어요 이미 다 특허가 만료가 돼서 특허가 남아있는 신약이 없다고 합니다 특허가 남아있는 신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목 매달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안 되면 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특허가 지난 약들만 갖고 있으니 매출은 계속 역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바이오젠은 또다시 중소형 바이오텍을 M&A를 꼭 해야만 하는 절차절명의 순간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 바이오텍들은 또 M&A 대상으로 거론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절이 되면 바이오젠은 힘들겠지만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G7 재무장관 회의가 이미 있었죠 주말에 가장 큰 행사였고 오늘도 아침에 뉴스 3부터 정리를 해주셨는데 결국에 최저 법인 세율 15% 합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들에 대한 우려를 하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는데 단편적으로 볼 만한 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결국에는 디지털세랑 연결이 된 거고요 그리고 빅테크들은 어떻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왔는지 그런 거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건 디지털세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G7에서는 두 가지가 합의가 됐죠 최저 법인 세율 15% 그리고 이제 다국적 기업이 매출 발생지에 약간 과세권을 주는 모든 건 아니지만 다국적 기업이 그것도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어요 어떤 기업인지는 10% 초과분에 최소 20%에는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은 모호한 해석도 다 각각이 나름이어서 이 기사 중에 절반은 오보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해석이 난무한 그런 게 나왔는데 결국 G7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G20에서 합의가 돼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 OECD 37개국 합의가 돼서 글로벌 합의로 가는 이 수순이 돼서 아직은 조금 난관이 있는데요 근데 이 합의를 이끈 게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왔죠 근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아예 여기서 이런 논의를 아예 끼려고도 안 했던 거였는데 왜 갑자기 바뀌었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조세의 피방지 목적이거나 아니면 자국의 법인세랑 너무 벌어졌을 때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뭐 이런 우려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유럽에 줄 건 주고 막을 건 막겠다라는 의도가 더 셌던 거 같아요 그게 바로 디지털세입니다 왜냐면 매출 발생지에 과세권을 좀 주면서 원래는 본사 소지지에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 과세권을 좀 주면서 유럽이 요구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 대신 디지털세는 막으려고 하는 그게 뭐가 다르냐 법인세랑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실제로요 미국이 이번에 합의를 하면서 동시에 디지털세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아 디지털세는 그냥 매출에 바로 붙이는 거죠 맞아요 매출에 붙이는 거예요 부가세처럼 네 그런데 유럽의 나라들은 이 이번에 합의안이 최종 적용될 때 그때 폐지를 하겠다라고 좀 약간 강력하게 맞서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요 이 디지털세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미 부가가 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네 이게 몇 년 전부터 논의가 됐기 때문에 OECD 37개국이랑 G20 등 137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 포괄적 이행 체계라는 모임이 생겨서 올해 안으로 이걸 매듭을 짓기로 했었어요 글로벌하게 디지털세가 생기기 초일기였다는 겁니다 그거를 미국이 맞고자 했던 거였던 것 같고 이미 부가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프랑스는 2019년 3월부터 프랑스 내 일정 기간 규모의 매출액이 나오면서 프랑스 내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 기업들은 연매출의 3%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미 빅테크들에게요 영국도요 작년 4월부터 20년 4월부터 온라인 상점 SNS 인터넷 검색 엔진에 2%를 부과하고 있어요 매출에 대해서 네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타겟은 다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뭘로 응수를 하겠습니까 보복관세죠 보복관세죠 거기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25%를 준비를 해놨는데 이런 뉴스가 6월 2일에 있었습니다 USTR 미국 무역대표부죠 캐서렌타이 대표가 영국 인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이 6개국에 25%의 보복관세를 준비를 했는데 이 부과를 6개월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6월 2일에 이게 왜냐하면 G7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일단은 스무스하게 합의를 먼저 하도록 보복관세를 유예를 했고 그리고 1월에도요 프랑스에 원래는 보복관세 25%를 준비를 했다가 이것도 지금 유예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미국이 원하는 것은 자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 빅테크에 불리한 디지털세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세는 이중가세죠 법인세를 내는데 거기다가 매출에다가 또 2% 3%를 더 내니 페이스북은 영업인율이 한 40% 되긴 하는데 아마존은 한 5% 6%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매출에다 부과면 그건 굉장히 센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빅테크들은요 이미 실효세율이 여러 조세 회피제도를 다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디지털세를 때리는 건 굉장히 가혹한 겁니다 미국은 강력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합의안이 나왔을 때 G7 합의안이 나왔을 때 빅테크들이 뭐 다 성명을 했어요 공식 성명을 보면은 그 키워드는 지지한다 환영한다 뭐 굉장히 이런 원론적인 것 같지만 이런 코멘트들이 나왔는데 빅테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요 페이스북은요 원래 페이스북 인터내셔널 홀딩스라는 법인이 아일랜드에 있었어요 아일랜드라고 하면 최근에 12.5%의 낮은 법인세일을 부과하는 나라여서 많은 그런 기업들이 본사를 아일랜드로 많이 이전을 했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페이스북으로 광고하는 기업들이 나중에 계산서를 받을 때 보면 그 상대방이 페이스북 아일랜드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나는 우리나라에서 광고를 하는데 이런 거였는데 그걸 폐쇄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아일랜드 법인을 폐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일랜드가 이런 움직임들이 좀 반대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이 이걸 경쟁력으로 좀 커왔는데 그리고 구글도요 버뮤다의 법인을 19년 말에 폐쇄를 하면서 2020년부터 그 조세필을 완전히 다 없앴습니다 특히 이제 더블아이리시 위드 위드 더치 샌드위치라고 하는 굉장히 교묘한 조세위치 기법이 있었거든요 아일랜드의 회사 2개 네덜란드의 회사 1개 세워서 열기저리 네. 보니까 또 안승찬 기자님이 여기 정통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가지 찾아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아일랜드도 안하는 걸로 막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더블 아이리쉬 위드 더치 샌드위치가 디지털 셀을 불러왔고 그리고 지금 이 최저 법인세율 15%를 불러온 장본인이에요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로 테크 기업들은 똑똑하다는 건데 애플이 1980년대 이거를 생각해냈대요 더블 아이리쉬를 그리고 구글이 거기다가 더치 샌드위치를 붙인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일랜드 법인 두 개 네덜란드 법인 하나 버뮤다나 이런 바하마 같은 곳에 하나가 필요한 건데요 왜냐면요 버뮤다나 바하마에 그냥 회사 세우고 거기서 인터내셔널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조세피난처 대응세법이라는 징벌과세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법이 그렇죠 당연히 그런 준비를 해놨겠죠 그렇게 단순하게 하면 그걸 피해가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구글이 버뮤다의 법인을 세워요 B라고 해볼게요 버뮤다니까 그리고 네덜란드의 법인 N을 세워요 네덜란드니까 N이라고 해볼게요 B가 아일랜드의 자회사 I1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N이 아일랜드 자회사 I2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I1이라고 하는 데는 아일랜드의 해외법인이라고 신고를 해요 나는 비거주자입니다 범위자회사입니다 이러면 왜냐하면 아일랜드는요 비거주자는 본국의 세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버뮤다에다 세금 내 버뮤다에다 세금 내 버뮤다는 역빵풀한 거죠 그러면서 I1이 구글로부터 지적재산권을 후불로 다 사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N으로 넘겼다가 I2로 넘겨요 그러면 다시 아일랜드에 있는 I2라는 법인에서 장사를 하는 건데 여기서 각 인터내셔널 자회사들을 만드는 거예요 구글 코리아도 있고 주로 구글 싱가포르에 많이 있죠 거기는 또 세율이 낮으니까 거기서는 100% 다 수익을 배당을 하기 때문에 모든 수익은 I2에 모이게 되고요 아일랜드 E 법인에 모이게 되고 이거를 모든 수익을 N에다가 배당 그 네덜란드 법인에 배당을 줘버려요 100%를 왜냐하면 아일랜드는 배당 이후 수익에만 과세가 되니까 I2는 비과세로 빠지고요 그러면 네덜란드랑 아일랜드는 또 조세협약을 맺었는데 자회사에서 로열티 송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N은 비과세가 돼버립니다 네덜란드 법인이 이게 그러면 또 네덜란드 왜냐하면 아일랜드에서도요 다른 나라로 로열티 송금 시에 20% 원천징수가 있거든요 그게 면제되는 나라는 네덜란드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돈이 다시 N에 있죠 N은 또 이거를 I1으로 다 보냅니다 왜냐하면 후불로 다시 사놓은 걸 보내니까 여기서도 네덜란드도 로열티 거래는 비과세 조항이 있어요 돈은 결국엔 I1에 다 모였죠 그런데 I1은 어느 세법을 따른다고요? 포미다 세법을 따르니까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거죠 이게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최저세율 아주 낮은 저율의 과세만 물고 다시 구글로 돌아가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세율을 2%, 3%밖에 안 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지털세를 불러온 거고 분노하는 거죠 프랑스나 영국 이런 데서는 우리 국민 상대로 돈을 벌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디지털세가 나왔던 건데 이미 구글은 그걸 정리를 다 끊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 그걸 또 보니까 이 손익계산서를 봤어요 저희 이거 담당하는 정영재 의원이 정리한 리포트에 손익계산서 있잖아요 이미 19년도에 보니까 이렇게 예산해 보는 거죠 세전이익에서 순익을 비교를 해보면 세율이 나오잖아요 한 10% 정도였는데 2019년에 20년하고 21년 예상을 보니까 거의 20%까지 올라가요 그걸 안 한다? 세율이 올라간 거죠 그걸 고리를 끊어내다 보니까 이미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적용 세율이 거의 19%, 2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작년에 그 실적을 우린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 빅테크를 세금 더 내겠네라고 하는 우려가 이미 작년에 녹아서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구글만 그랬어요?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다? 일단 페이스북은 제가 볼 때 구글이 진짜 절세를 잘했고요 페이스북은 더블아이리시까지는 했는데 더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세율이 일정하게 19년, 20년, 21년 다 거의 20%예요 절세를 잘 못한 거죠 페이스북은 어쨌든 아일랜드는 폐쇄를 했습니다 12.5%로 방어할 수 있는 아일랜드는 폐쇄를 했고 남아있는 게 아마존인데 아마존은 룩셈브르크에 있어요 룩셈브르크는 원래는 법인세율이 한 28, 9% 정도 높은데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 아마존에게 굉장한 절세 혜택을 줬는데 그거를 일단 없앨다고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은 됐어요 왜냐하면 EU에서 룩셈브르크도 약간 법률 제재라고 아마존에도 강제로 세금을 룩셈브르크로 내라고 했는데 룩셈브르크가 우리는 안 맞는다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런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곳은 영업이익률이 5%, 6%에 불과하는 데라서 다른 데보다는 영향이 좀 덜합니다 가장 영향이 큰 건 페이스북이 이익률이 워낙 좋아서 이런 식으로 보면 약간 이미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대비들이 좀 돼있다고 이미 세율을 다 올려놨다고 봐야 될 수 있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디지털세가 없어지면 세금은 더 줄어들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한 빅테크들한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영국에 프랑스에 내고 있고 앞으로 어쩌면 글로벌 모든 나라에 낼지도 몰랐던 디지털세를 없애는 게 과연 이 최저사율과 엮여서 일단은 G7 정상회담이 11일부터 13일까지 있죠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탄소제로에 대한 논의일 텐데 G20 재무장관회의가 7월 9일에서 10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있고요 G20 정상회담은 10월 말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런 거 하면서 정해지겠죠 그래서 디지털세가 폐지가 되는지 이 여부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논의를 너무 단순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빅테크들 예상 주가 보면 그렇게 타격을 입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군요 지금은 그러니까 더블 아이리시, 더치 샌드위치 아일랜드도 국제적 압박 때문에 그거를 원천 봉쇄 시켰습니다 그런 뭔가 허점들 있죠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허점들을 다 막아놨어요 이미 아일랜드도? 네 그래서 구글도 다 포기했고 이제 이거는 이미 2020년부터 못하는 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미국 자국에다가 자국 세율을 적용해서 낸다는 거네 이제 이제는 이제 2020년부터 국은 그렇게 내고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미국은 좀 양보한 거죠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에게 너네들한테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과세권을 줄게 라고 미국은 양보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최저 세율을 올리는 건 자기들도 이득이 있겠지만 그거의 대가로는 디지털세를 없애자라고 하는 게 원래 디지털세가 그거 받아내겠다는 거였으니까 네 그 대신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조금 과세하게 해줄 테니 매출의 몇 퍼센트를 정률로 무관하는 거 하지 마라 그거 하면은 부부간세를 우리랑 싸우자는 건데 그걸 유해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이 내야 할 세금을 미국이 가져갈 거냐 유럽이 가져갈 거냐 이제 얘네들이 회피는 못하게 됐으니까 그렇죠 토해낼 텐데 그 토해낼 걸 미국은 미국이 가져가려고 하고 네 유럽은 야 뭐 여기서 우리한테도 줘야지 하다가 슬슬 어딘가에서 화면 보고 있는 거예요 절충의 합의점을 보는 거죠 그 합의점을 보면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가는 돈은 또 그에 맞춰서 받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됐습니다 아 이거를 다 이거 발견하고 얼마나 얼마나 깊었을까요 애플의 세무사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 또 이것도 다 예견하고 다 준비를 해놨겠죠 그래서 세율을 이미 다 올려놓지 않았을까 또 한참 돈이 많이 벌릴 때 또 충격을 덜 하면서 이런 것들을 스무스하게 다 올려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부할 거 끝 네 일단 오늘은 또 시간도 30분이 됐으니 또 내일 오늘 말씀드렸던 일정들에서 좀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거는 오늘 밤에 있는 것들 보고 저희 또 당사 애널리스트들한테 의견 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들의 세금 과세는 지금 뭐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 디지털세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어 있느냐는 좀 첨예한 이슈였는데 미국의 의지가 확고한 거 보니 그러지 않겠다 오히려 영국 프랑스도 좀 없어지지 않겠는가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저는 네 잘 들었습니다 장희성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4음2 집에서 접시하실 수 있습니다 카운가 없었어요 여러분의 회사는 governor